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런 말이 있죠.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막 날고 긴다 하는 그런 천재들이 많이 있지만 정점은 하나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적반하장의 정점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저희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25년 만에 출소를 하고 나왔는데요. 이걸 가지고 여친이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. 돈 오직이 깨졌는데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? 원제. 저희 아버지가 강력범죄자라고 저희 형과 결혼 파투 내버린다는 여자. 여러분 좀 봐주세요. 이거는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저희 형이 당한 이야기입니다.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이죠. 2022년에 출소를 했어요. 총 25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온 건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. 여하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형은 고민이 정말 많아요. 아니 많았죠. 저랑 가끔 소주라도 한 잔 걸칠라 치면 이 고민을 털어놨었고 여친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 건지 항상 늘 이런 고민만 했어요. 아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그 범죄하고 저희 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여하튼 그러고 쭉 있다가 이젠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며 형은 용기를 냈고 그 여자한테 처음으로 이 모든 걸 고백했는데요. 이 여자가 고민 한 번 없이 바로 그 길로 결혼을 엎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형의 그 6년 연애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지금도 맨날 술 퍼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. 형이 억울하다, 형의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파토낸 그 여자한테 예식장 손해배상 청구랑 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온 겁니다. 여기는 결혼을 해본 분들 혹은 파혼을 해본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들어온 건데요.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. 많이 있습니다. 댓글 1번 장난하냐? 이건 나라도 엎었지. 그리고 내 자식이라 해도 그래. 사돈이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살다 나왔으면 누가 그 집에 딸내미를 보내겠냐고. 지능이 딸리는 건가? 아니면 뭐 억울한 자작이야? 만약 이게 자작이 아니라면 여자가 똑똑해서 냉정하게 잘 판단한 거네. 꺼져! 네 됐으니. 자작 같은 거 아닙니다. 그리고 저희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지은 거지. 저희 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. 2번 웃기고 있네.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랑 결혼은 혹은 파혼한 사람들 많은 게 그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고 있다는 소리를 해. 주작이지? 그게요. 너무 답답해하니까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걸 본 저희 누나가 한번 써보라고 해서 쓴 겁니다. 2번 어이구야. 이건 뭐 그 아비의 그 자식들이구만? 꺼이 꺼이 꺼이. 3번 순서가 틀렸잖아 순서가. 아무리 늦어도 식을 준비하기 전엔 오픈했어야지. 아니 이게 무슨 선예와 나무꾼도 아니고 예약 먼저 싹 해놓고 이제 거절 못하겠거니 싶어가지고 그제서야 오픈을 한 거네. 귀책은 니네족 집안에 있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위약금이든 뭐든 그 비용들, 보상 무조건 니들이 다 토해내야 된다고. 어디서 작반하장이야. 내댔으니 아니 지금 뭔 소리하는 겁니까? 제가 식장에 물어봤는데요.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파투를 내는 쪽 책임 비율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. 예식장 비용이 이런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? 어디 그뿐이야? 청첩장 비용에 전세 아파트 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?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올린 거라고요.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2번 아니 너는 유책이란 말을 모르냐? 전세 아파트 비용 다 지불할 동안 입국 쳐닫고 사기치고 있던 쪽이 누구냐고. 3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쓰니 너다. 여기 네가 원하는 답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글 지우고 가라. 4번 쓰니 말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 없고 웃기는구만. 예식장에서 답을 들었고 그게 맞다 싶으면 그래 소송을 걸어. 왜 여기 쳐 들어와가지고 또 물어보면서 시간 들여서 반박을 하고 그러나? 어? 그 예식장을 변호사 삼아가지고 소송 한번 걸어보라니까. 그러니까요. 5번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나라가 진짜 웬만한 강력범죄라 해도 25년까지는 안 때리거든요. 몇 개월 살다 나온 것도 아니고 25년이야. 이거는 파혼, 이혼을 넘어서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친 거라고. 야 25년이면 뭘까?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건 지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그 무서운 유전자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. 4번 이건 내가 봤을 때 너희 형이 아버지랑 연을 완전히 끊고 호적까지 완벽히 정리를 한다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니네 형이야 아무 관련이 없겠지만 너희 아버지가 니네 형 인생에 어떻게든 털끝만큼이라도 영향을 끼친다 싶으면 당연히 그걸 알고 나서는 절대 결혼 못 시키지. 장난하냐? 동네에서 술 처먹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쌍방폭행 합의 그런 걸 본 적이 있다 해도 이러면서 알만한 집안이다 이러면서 마땅치 않을 텐데 말이지 강력범죄 25년이라니 2년 5개월도 아니고 이 정도라면 일단 최소 살인 이상이라는 거 아닌가? 그것도 우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치사 그런 것도 아니고 명백히 그 뭐랄까? 의도를 가지고 거기다 한두 명이 아닌 거지.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일단 똥글을 올리는 건가? 어? 이랬으니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당신이 신혼아파트 전셋값 각종 행사 비용 등등등 전부 다 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? 2번 그러는 너는 아버지한테 당한 피해자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3번 그러니까 돈을 쓰기 전에 말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야 급히 어디 안 간다 하더니 지금 사기치다 걸린 건데 감히 누굴 탓하고 있는 거야 이거? 5번 백주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워 죽여도 꼴랑 5년 받는 이 미친 나라에서 무례 25년씩이나 받았다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? 6번 아들 말본세를 보아하니 그 여자가 왜 파혼하는지 바로 알겠습니다.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 좀 도와주시죠. 딱 이렇게 말하는 동네 야가치들 말투네. 아비라는 인간은 25년을 살고 나온 범죄자고 동생이라는 놈은 깡패 같은 야가치 스타일인데 형이야 뭐 안 봐도 뻔하지며 도대체 어떤 누가 이런 짓고사게 시집을 가겠냐고 어? 7번 25년을 살았으면 일반적인 살인도 아니라는 거죠. 친족 살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, 계획적, 악랄하게 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 25년 받습니다. 게다가 항소를 하게 되면 감염되기 마련인데 그런 거 없이 25년 풀로 받았다. 이 정도면 분명 뉴스에도 나왔겠네요.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직장 같은 거 하겠냐고 다니겠냐고 무조건 자식들 등에 빨대를 꽂고 지내야 되는 판인데 하은이 너 같으면 그런 집에 장가 갈 수 있겠어요? 물론 그 자녀들이야 죄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짐을 남의 집 귀한 딸이 왜 같이 짊어져야 하냐 이거지. 여하튼 그래 위약금 이런 것들 잘못이 있는 니네 형이 다 물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? 왜? 이걸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기를 친 거고 범죄니까. 8번 이 글을 보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네요. 추가 지금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더 써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형의 연애가 불쌍하거나 인생이 억울해서 그딴 게 아니고요. 그냥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이걸 보상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. 물론 당연히 예식장에도 문의를 해봤죠. 근데 일이 좀 잘 안 풀리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. 또 이게 단순히 예식비용 청첩장 비용뿐만 아니라 신혼집 아파트 전세금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. 장난으로 글 쓰는 게 아니에요.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돈들이 한두 푼인 줄 아십니까? 예? 추가 2 답답해서 몇 줄 더 씁니다. 지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글의 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. 저는요. 지금 저희 형 결혼 파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배신을 당했니 억울하다느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. 그냥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저 순수하게 순수하게 돈에 대해서만 언급 부탁드립니다. 추가 3 하나하나 일일이 답권을 쓸 수 없어 다시 한 번 더 추가합니다. 다른 건 그냥 빼놓고 그냥 돈에 대한 언급만 부탁드려요. 실은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엄청 막막한 거고 거기다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러는 거라고요.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돈 얘기.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. 댓글 1번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야 이제 그만하라. 2번 아니 그러니까 그 금전적 타격이 생긴 원인과 이유가 바로 니네 아버지와 또 6년을 속이 온 니네 형 때문인 건데 왜 자꾸 이걸 빼고 돈 얘기만 하라는 거야. 결혼 파트로 돈 깨지게 생긴 이유가 너무 세잖아. 니들 탓이라고. 그러니까 원인은 어쩌라고. 몰라 여자 욕이나 해줘. 이걸 바라는 건데 네가 인간이면 바랄 걸 바라야지. 만약 이걸 끝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했으면 그땐 사기 결혼으로 니네 형까지 100% 고소당하고 들어가는 거야. 순순히 순순히 파혼만 당한 걸 고마워하라고. 인간이라면? 3번 야 달려있는 댓글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가 원하는 답이 없다고 자꾸 추각을 쓰고 앉았네.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. 보상 절대 못 받으니까. 그냥 여기서 조용히 물러서는 게 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요. 이러다가 여자 쪽에서 니들이 속인 거 물고 늘어지면 더 골치 아프고 힘들어질 거라는 걸 정말 모르라. 모르는구만. 4번 니네 아비의 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계속 글싸지르는 꼬라지 보니까 아비랑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? 완전히 끌려쳐먹은 마인드가 유전됐잖아. 5번 원인 제공 지들이 다 해놓고 돈만 봐주세요. 이 지랄. 야 너부터 조조수 사유가 돼봐. 그럼 네 편 들어줄게. 주작이 아니라면 참 환장할 노릇이죠. 가해자의 마인드. 지금 이 사람 말은 그겁니다. 뭐 원인 제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먼저 파투를 냈으니까 그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. 이 논리네요. 지금 원인 제공을 자기들이 했지만 그런 건 말하지 마라. 어쨌든 지가 결혼을 엎었으니까 책임도 지가 져야지. 이런 논리죠. 이야 기가 막히네.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